데이터 통합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통합 1번 시트 출제 유형 1번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 표2, 표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평균을 표4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를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문제에서 저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해 오셔서 표1에 학과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정하셔서 a4부터 d8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다시 a11부터 d15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a18세부터 d22세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4에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1과 표2에서 성명별 데이터의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2학기 성적표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해 오셔서 표1에 있는 성명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래서 B3부터 F10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두 번째 B13부터 F2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1과 표2에 해당된 평균값이 표3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통합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1의 품명별 데이터의 입고량과 출고량과 재고량의 품명이 마우스로 시작하고 키로 시작하고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력 학계를 표2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로 시작한다. 마우스도 있고요. 마우스 패드도 있어요. 마우스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품명에다가 마우스 다음에 별표 입력하고 엔터. 마우스로 시작하고 뒤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표시고요. 다음 키보드 그 다음에 키스킨. 키로 시작하는 거를 데이터 통합하겠습니다. 키 별표. 다시 블루투스. 블루투스로 시작한 데이터를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이렇게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하는 품명에 시작하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별표를 입력하시면 시작하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표2 영역에 G2부터 J5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 있고 학계를 구할 거니까 함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참조 부분에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현재 표1은요. 월이 있어요. 1월, 2월, 3월. 하지만 월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정확한 데이터 통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2에는 월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이 품명이 될 수 있도록 B2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표의 첫 번째 열과 가져오실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이 같아야겠죠. 첫 행도 물론 포함이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왼쪽 열에 있는 품명을 찾아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마우스로 시작하고 키로 시작하고 블루투스로 시작한 해당된 품명을 찾아서 합계를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 3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3번 예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